무직자 대출 프리랜서라 취준생이라 소득증빙이 안 돼 대출이 어려운 분들 집중해 주세요. 우니뱅크 무직자 대출 소개 도와드릴게요. 다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적 다들 있으신가요? 더군다나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분들은 소득증빙이 안 돼 대출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급해서 알아보는데 대출이 어렵다면 정말 난감해지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기 좋은 우니뱅크의 무직자 대출 서비스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니뱅크의 무직자 대출 진행 과정과 수수료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니뱅크의 무직자 대출 서비스의 진행 과정 자체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보유하고 계신 소액결제 한도에 한해서 상품권을 구매 후 다시 재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소액 빌리기도 그렇고 무직자 대출 신청 시 부결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 장점은 신용도에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출 서비스가 아닌 상품권 매입 과정으로 이뤄지다 보니 저신용자 무직자분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